안녕하세요 자연을 담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다고 그랬는데 일어나서 짐을 다 챙기고 나와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일기예보를 다시 봤는데 9시 정도면 비가 그치더라구요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도착할 때쯤 되면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 앞이 이제 톱머리 다 왔습니다 한 1-2분만 가면 톱머리 해수욕장에 나옵니다 아 해 떴다 아 이제 비도 다 그치고 오늘 바람도 안 불고 괜찮네 날씨 아침에 잠깐 비가 오긴 했지만 이제 해가 보이네요 텐트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호수처럼 아 이거 뭐야 어부쉣 호수처럼 잔잔하구나 사람이 있나 한번 봅시다 어 저 앞에 텐트를 쳤나 나밖에 없나 아 저기 사람 있다 와 지금 시각 8시 40분인데 벌써 온 사람들이 있네 빠르긴 빠르다 오늘 저도 7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싸는게 내공이 조금 더 쌓여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장박 텐트인가 아 사람 있네 사람 있구나 일찍 왔네 아 나 여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 저는 지난번에 넘어졌던 자리 여기다 좀 쳤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아니구나 저 앞이다 어 사람이 없어 오 예 개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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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다 칠 거야 이쪽이 슈퍼가 가깝고 좋거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응 아 알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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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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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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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아 볶아 스팸 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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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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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휴 재밌게 놀았다 아 이제 출발합니다 와 이런머리인데 저는 캠핑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오늘 라면을 못 먹었어요 일회용 용기인데 한강라면? 그게 구멍이 나 있을 줄은 몰랐네 은박지에 편해서 그걸 산건데 일회용 라면 그릇이 구멍이 났어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어휴 소리 좋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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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